진격의 부위가 현대검설에 떴다. 저 뭐야 가자. 별에서 온. 단군 민원은 가고. 아 정말. 에스페이 스포츠의 해소. 기억이 납니다. 라이프 쌓았다던데 카메라가 세대가 붙어서. 한신전 동안 주간배구를 사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고 그렇지만 좀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. 내년에도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주간배구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간배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렇게 제가 첫 회 인사드린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. 오늘이 주간배구의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. 많이 부족했지만 배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간배구 MC로서 프로그램에 잘 녹아들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성에 찾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주간배구 MC로서 잘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끝으로 여러분께 마음을 다해서 선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나 없인 안된다 넌 나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간배구 나야 다음 시즌에 또 만나요 쭈욱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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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